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가 어제 여의도 순봉음교회에서 장막털을 넓히는 총회란 주제로 제69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축소 진행된 이번 총회에선 목사고시 합격자와 실행위원 자격인준,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발표 등의 안건이 결의됐습니다. 이영훈 총회장은 개회 예배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며 모든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오는 10월 모든 총대들이 참석하는 임시 총회를 열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